오늘 둘째 날이죠? 오늘? 셋째 날 첫째 날 도착하자마자 잤잖아 오늘 본격적으로 서킥가서 차 타는 날 여기가 그 바로 유명한 야스 마리나 잖아요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오늘요? 완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재미있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빨라 우리가 너무 빨리 걸어가서 역시 빨리빨리 아니 근데 진짜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하시는 분들도 온 거예요? 뷰티패션, 자동차, 게이머, IT, 뷰티, 연예인 다양해요 카테고리를 다양하게 설정해요 그래도 어제 성로님이 그랬거든요 차를 잘 타게 생긴 나라는 우리라고 호주에서 온 남자 한 명이 완전 개가니던데 근데 다 좋아보였는데 나는 우리둘만 우리들이 지금 개 되셔서 그래 진짜 이거는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불렀다 진짜 이거는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불렀다 그렇게 불렀다 아니 근데 우리가 원래 왔는 거지 자동차 행사니까 우리가 맞는 거다 왔고도 후지인데 아니 안 오셨다고 아니 차도 못 타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국보다 조금 더 얇은 같은데 하하하하 우리 비만 속이 피메일로 되어 있는데 어? 입 속도 피메일로 되어 있는데 어? 뭐야? 에이 어머 언니 언니 오시면 안 돼 메일로 되어 오 신발 갈아신데 신발 그 깐찐깐찐 이야 이거 뭔가 좀 있어 보이는데 작아 보여 그니까 딱 봐도 좀 작아 보이게 또 해봐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네 이미 엄청 더워요 그쵸? 네 왜냐면 이게 방안이라서 불이 붙어도 네 안 붙는 체력이 아 근데 혈압도 체크해줘요 혈압을 체크하는 이유가 뭐예요?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킹돌 수 있는지잖아요 네 기절할 때 이슈가 땡기지 않습니다 네 한 가 Auswahl عليه 미소 게 turn 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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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s man-an4w 오늘 탈 차들 이죠 718 Bye 이 중단 Flat 안에 찢어진거 아니죠? 여기다 카카트 아니면 사고나면 쪼개지는거에요 끝 끝 사고 나면 우리 집 팔아야 돼요? 집 팔아도 될까? 여기를 언제 또 땅을 밟아볼 수 있어? 어 어때? 좋아요 아니 뭔가 게임 같아 여기 햇빛 나오는 게 그래픽 같아 타보셨어요? 안 타봤어요 저 찾기 와봐 오늘 찾기 와봐 오 키 큰 사람들은 앞으로 올해 와 저희 앞으로 갈까요? 예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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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 멀미가 뭐죠? 비행기 멀미는 뭐라고 그래? 에어플레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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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시크는? 쉽식 왜? 쉽식 저희 처음에 먼저 모델와이부터 타죠 모델와이 퍼포먼스일까요? 그러겠지 타보고 언제 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웰컴 메세지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길이에요 와 다신 초대 안 하겠다 이 말은 아니에요? 어머 그래도 그런 거 야스 마리나 서킷 노면 어떻게 보게요? 아 여기 노면 끝내주죠 맞아요 최상급이에요 야스 하나요? 이게 앱 아니 아잼을 데려왔어 아하하 في الثatel 여기 있는 4번째 기회를 보면 네 2번째 기회를 보면 네 네 2번째 기회를 보면 타이머타임 오케이 쳤다 쳤다 오 안 쳤어 아니 브레이크 포인트가 어디에요? 아 진짜 아니 브레이크 포인트가 어디냐고 아 완전히 꼬깔꾼 어? 아니 말을 일단 해달라 꼬깔꾼 킬러네 완전히 아니 일단 말을 해달라 지금 요 옆에 또 쉬는 곳 지금 다 하고 왔는데 단지 후반 text 지금otal 뱅 우와 5십일 리 Arc 예 엄청나 candidates 역시 역시 바이크 어휴 진짜 리트라이 약간 이렇게 해서 아 근데 성론님보다는 잘하는데? 쌉 잘하는데? 아 대빡진 유선님 아까 51개 했기 때문에 아 50개 아이씨 못하겠네 이거? 와 어떻게 이러게 되면 계속해?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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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전에 몇개? 뭐가? 진심이었는데? 아니 아니 진심으로 두판이나 해요? 나 지금 땀 하나도 안 났잖아 잠깐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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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들인걸 밀고가 무거우면서 퍼 챙기기 해줘야돼 네 바닥은 또 나무판이에요 바닥은 또 나무판이에요 바닥은 또 나무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괜찮아요 기대해줘요 미셀린 이벤트가 있나요? 미셀린 이벤트? 네 첫번째 첫번째 오케이 오케이 explain to you the circuit explain to you the cone show you a little bit of marker on the track so that when you drive later it becomes a lot easier yes this is the pit line yes after this we can start to go little bit faster it starts right? yes we cannot cross the line we must stay on the left side yes because sometimes there's another car coming okay almost great just a brake no, no brake actually no need to brake just a lift lift yes and then Apex start to push the gas hmmm okay okay any question? oh i don't know just enjoy we drive and then after we can help you okay so now when we turn on the indicator light yeah means this lap we're going into the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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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its we cannot communicate so this is okay pit so you understand okay okay its kind of difficult a bit of a thing really difficult spot so there are some blind corners yeah so its a blind corner what is the blind corner the corner the corner what is the corner when you put the 2 on the braking and you put the brake a lot when you put the brake when you put the brake 그 방향을 알려주는거에요. 어느쪽으로 잠깐 통사시키면 된다. 기어가 몇개인거에요? 집선에서 5단까지 다 들어갈거에요. 브레이크를 밟을때는 기어를 몇개를 내려야되는거에요? 아마 마지막코너가 2단 아니면 1단까지 내려가야될거 같아요. 안으로 헬멧을 쓰고 안경을 쓰는거에요? 네 다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실제로 차에서 내려와야 알아요. 진짜로 Tak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땠어? 너무 재미있는데? 빨리 얘기해. 아니, 진짜 이게 바닥에 붙어서 스피드가 쫙 올라가니까 그 한계까지 몰아 붙이고 기가 변성하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진짜 와... 첫 번째는 제가 다 추월당했어요. 두번째는 제가 클러치나 변속이나 이런 거를 잘 안 해봤으니까 몰랐는데 두번째는 감이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포르쉐에 가까이 붙으니까 알아서 빨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계속 밟았어요. 그러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레디컬은 이런 느낌이야? 어. 레디컬은 이거보다 조금 더 낡아서 느낌이 강하고 아,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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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에 립싱크 먹었어. 오오. 어? 여기 미셔린 가이드야? 어? 점심은 미셔린 가이드야? 가이드들 오신 건가요? 어? 아, 네가 이런 농담 좋아하니까 해준 건데. 아, 더워? 여지껏 그런 농담을 하니까 내가 맞춰주니까 지금 돌려나는 거야, 태도가? 그러면 안 돼서. 이거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뭐야. 빅채다 에이 ен 네 진 임채 아 진짜 KHsot 아니łą 나도 유튜브 2명 2명 암 나 7명 간에 우리rone설에 술과 크랩 슬도 파는데요 거길ывает辦法 미셜일린 저요? 아이씨 매를 봐 품위 유지 해야죠 품위 유지 그럼 가볼께 눈처럼 타고 했는데 깬 거야 카이밍을 타러 왔습니다 카이밍을 타러 왔습니다 이 차를? 네 오, 좋 너는 경험했을때? 너는 경험했을때? 경험했을때? 어... 좀... 좀... 네 어떤 차를? 어... 나의 EV 차를 죄송합니다? 나의 EV 차를 EV... 엘렉트리 차를 오, 오케이 인스턴트 톡 important 에어컨 오, 좋 좋 좋 좋 좋 좋 이 차량은 타이로 스포츠 4S? 네 좋은 차량 또는 PS4S PS4S? 네 네 그랬더니 제가 얘기하고, 오케이, 브레이크! 오케이, 확대, 오프레이크, 확대 한번 보기 전에, 그냥 가끔 더 쉬운 거 같다 그냥 가만히 쉬운 거 같다 예 오케이 오케이 아하핳, 오케이 네 1분이요 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케이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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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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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전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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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고 됐을 것 같긴다 재밌긴 재밌는데 F4때 너무 그걸 즐기니까 그냥 삭다랑 맛을 넘는 것 같아 우리 F4에서 끝나버렸어 근데 약간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제 차로 가니까 약간 더 위험한 느낌이잖아요 이게 더 재밌어요 두레가 배틀 해줬다면서요 배틀 같은 거 해줬다면서요 한 번씩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투어쓰면서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다른 분들 택시 드라이브 하는 동안 여기 시뮬레이터 있거든요 여기 병희님이 게임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이 시간 나와있잖아요 59초 근데 아까 전에 깨셨는데 왜 다시 하시는 거예요? 58쪽대가 혹시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냥 뭐 시간 남았으니까 시간 남았다고 기록을 깨 근데 아까 전에 진짜 이거 깼어요 역시 프로 드라이버는 다르긴 달라요 변속도 빠르다 실제로 저게 저 같은 초보들은 변속이 빠르면 안 되거든요 말하지 말라면서 말하지 말라면서 혼잣말 하고 있어 혼잣말 여기 귀 바로 귀 옆에서 바로 말하는 거라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말하는 거라 그러잖아 지금 둘이 졸려 야 여기서 변속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아 6단이 가동이 더 느리더라고요 오 그걸 벌써 파악했어요 한단 개그야 만단 개그 포르쉐 포르쉐 옵션 넣으면 되는 거 미치겠다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변속해 변속해 입은 1초대로 들어오신다고 아니 왜 이렇게 옆에서 훈수로서 프로 드라이버 옆에서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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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아 이거 막 초록이라니까 훈수로서 걸쳐 옆에서 변속기 변속기를 내가 왜 타 아니 이런 게 한국에도 있어요 아니 이런 게 한국에도 있어요 지효 애꿉이 진짜 맞춤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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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 아 쓰 말이나 서퀴 체험이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이게 되게 재밌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동에서 탈 때는 타이어의 성능을 한 개까지 몰아붙여서 이 타이어가 얼마나 좋은지 타이어가 어느 정도까지 한 개까지 그런 거를 알아보기 힘든데 그러한 것을 한 개까지 몰아붙이는 것도 해볼 수 있고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이러한 수료증을 주더라고요 아부다비 예스 마리나 서킷 포르쉐에서 탄 거는 이렇게 고프레 영상 찍은 거 담아서 그냥 메모리로 갈 때 주기도 하고 지금 저녁 두바이 가고 있습니다 오 저기 저기 여기 여기 엄청 크다 진짜 폐테필립 말도만 듣든 이게 그렇게 쩌는 거예요? 두바이 클라스 미쳤는데요 여기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아니 구경하기도 전에 그냥 밖에 이 정도로 있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몰에서 나왔는데 뭔가 진짜 크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이게 뭐야? 버즈 칼리파 이렇게 뭐야? 그래서 배답한 거죠? 이게 뭐야? 라고 물었잖아 그래서 답을 해줬는데 롯데타워가 건물이냐? 몰라요 롯데타워 건물입니까? 건물이죠 왜 무시하세요? 그쵸 롯데타워 건물입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10배로 뭐야? 뮤드쇼가 여기에요? 네 기념품 사는 데가 아니라 그냥 아울렛 몰 같은 느낌이야 하하하 우와 진짜 여기 봐요 딱 둘렀을 때 중앙에 애플스토어에요 아 그러네 멍병자리 아니야? 그치 두바이 애플스토어에요 지금 두바이에만 있다고 하는게 뭔가 있다 해서 두바이몰에서만 뭔가 특별한게 판다고 해서 왔는데 딱히 그런게 있는거 같진 않아요 물어봐도 사실 제가 어디 나라로 가도 여기서만 특별하게 판다고 들은건 없는거 같아요 오늘 저녁입니다 여기서 피자 두판이랑 먹어서 이거 더웁니다 하하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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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안돼요? 안봤어 안봤어 그런거 볼시간이 없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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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